네, 이제 사순절을 앞두고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의 챔피언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 아주 감동적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NLT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We are surrounded by such a huge crowd of witnesses to the life of faith 우리는 지금 to the life of faith 지금 우리는 믿음의 삶의 증인들의 huge crowd 큰 군중들이죠 큰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NLT 성경에 보면 We are surrounded by such a great cloud of witnesses 우리는 지금 많은 증인들의 커다란 구름 구름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지 않는 애들은 오늘 같은 날에 집에서 따뜻하게 있는데 나 혼자 교회 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이 주변을 보세요 이렇게 믿음의 친구들이 같이 나와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생활을 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를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 생활에 힘을 내세요 믿음 생활에 용기를 내세요 우리도 다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증인들의 구름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에서 저는 히브리서 말씀을 하루하루 강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모두 13장까지 있는데요 이것을 30등분해서 하루하루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 기록된 연대가 AD 60년에서 70년 그 사이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 기간이라고 하면 여러분 짐작하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막 자라고 있는 그런 때인데 그 내로의 박해가 서기 64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처음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박해를 지금 받고 있고 더군다나 이 히브리서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안팎으로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동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다시 우리 유대교로 돌아오라 이렇게 회유를 하고 있고 또 밖에서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익명의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익명의 저자가 유대인 크리스찬 저는 유대인 크리스찬이지만 이 사람들이 2세대라고 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 세컨 제너레이션 주이시죠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가지고 여러분의 선택은 옳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탁월하신 분이고 예수님께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한 편지가 이 히브리서 말씀해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변증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은 주이시 세컨 제너레이션 크리스찬들에게 이 편지 쓴 것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우리 예수 크리스도를 변증해야 할 것인가 이런 그 많은 영감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크리스도는 누구신가?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해 주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챔피언이시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챔피언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다른 모든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1위의 자리에 오른 사람을 챔피언이라고 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챔피언입니다 다른 어떤 경쟁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챔피언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챔피언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믿음의 챔피언이신 예수 크리스도 그분에게 고정합시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챔피언이에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우리의 믿음의 오리진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He is your example 그분은 여러분의 example입니다 And you must follow in his steps 그분은 우리의 example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발자국 그분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며칠 동안 눈이 온다, 온다 하면서도 그다지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스노우스톰이 온다고 워닝을 하고 애들은 학교도 안 가고 야단하더니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게 왔어요 그런데 눈이 많이 왔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은 뭐 웬만하면 차로 이동을 하니까 그런 일이 적습니다마는 예전에 걸어다니던 그때 보면 눈이 많이 와요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 푹푹 빠집니다 걷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앞에 걸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발자국이 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면 빠지지 않고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앞에 먼저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발자국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그 믿음의 본을 남기셨어요 믿음의 챔피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 생활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남기셨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 들죠 교회 가서 그냥 말씀 듣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고 그리고 집에 오고 그러면 되는데 꼭 가면 목사님이 성경을 봐야 된다고 그러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고 왜 내가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이그젠프를 남겨 놓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기도의 이그젠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챔피언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만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그젠프를 남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그젠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적인 습관이었어요 여러분 보금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 아시죠?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Jesus went out as usual to the mount of olives 예수님은 as usual이니까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NIV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nd he came out and proceeded as was his custom as was his custom to the mount of olives 예수님은 올리브산으로 가셨는데 as was his custom custom이란 말이 여기서는 습관이란 뜻입니다 그의 습관대로 그의 습관대로 그는 마운트 올리브산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 보금 22장 3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무한한 감동을 받아요 이 누가 보금 22장 39절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33년 동안 계시다가 마지막 밤을 그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도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는 늘 하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올리브산에 가면 예수님께서 늘 가셔서 그때 기도하시던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저녁 밤에도 예수님은 늘 하던 대로 그 올리브산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셨다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힘드니까 그만두고 어려우니까 그만두고 오늘 마지막 밤인데 무슨 기도 하면서 다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가 늘 살아왔던 영적인 습관이었기 때문에 늘 하던 대로 그날 밤에도 올리브산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습관이 있어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일은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안 하던 일을 처음으로 할 때는 어색하고 참 힘이 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기도의 생활이 예수님처럼 습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그샘플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챔피언이 되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하던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의 삶을 습관처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서는 절대로 기도 생활을 습관처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기도라는 게 이렇게 유익한 것이고 기도라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걸 알아야 그걸 하게 되고 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아, 피곤하게 직장 생활하고서도 끝나고 나면은 짐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그 사람이 왜 피곤할 텐데 가 쉬지 아니, 그 사람이 왜 비싸게 그 증을 끊어가지고 그 시간에 가서 운동을 합니까 그래야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운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의사가 묻잖아요 운동하시나요? 예 무슨 운동하시죠? 어, 저 조깅하는데요 얼마나 하시죠? 아, 저 뭐 한 2마일 합니다 얼마나 자주 하시죠? 꼬치꼬치 물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가 뭐라 그래요? 아유, 하루 더 하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운동 더 하셔야 돼요 운동해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기도 생활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습관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티모드의 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한번 화면 보세요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복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복도 약속해 줍니다 이 티모드의 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다 클리어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밑에 한번 영어 자막을 보세요 Physical training is good 육체적으로 트레이닝 받는 거 이거 좋다 But training for godliness is much better 그런데 이 godliness라는 게 경건이라는 뜻이거든요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것은 더 좋다 Promising benefits in this life and in the life to come 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좋은데 그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지금의 이 삶에서뿐만 아니라 옳은 삶에서도 우리에게 benefits를 약속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바울이 갑자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다가 왜 physical training, 왜 godly training 그런 말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상상력으로 재미있는 결론을 얻었는데 그때 디모데가 어저께도 우리 간사님들이 성격 공부하면서 디모데가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짐작한데 25에서 30살 정도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 전서 그런 데 보면 디모데를 가리켜서 청년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청년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25에서 20살도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25에서 30까지 정도 그 정도 돼야 청년이라는 말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디모데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제가 상상력이에요 지금 디모데가 physical training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조깅도 하고 무거운 것도 들고 그러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씁니다 야, 디모데 너 요즘에 열심히 운동한다면서 그래, 열심히 운동하면 좋지 그런데 너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지 않지? 기도 생활 절대로 게을리하면 안 된다 기도 생활은 너에게 많은 베네핏을 주는 거야 피지컬 트레이닝? 좋아, 열심히 해 그러면 건강 유지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못지않게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해 그래야 너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둘리 라이프라고 했으니까 가둘리 트레이닝이라고 했으니까 기도만은 아니죠 말씀 읽기, 큐티 다 가둘리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피지컬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 단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뭔가 어색하고 이상해요 이 가둘리 트레이닝도 우리가 일단 잘 그 훈련을 받으면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루라도 성경 보지 않으면 뭔가 그날은 이상하고 어색한 그래서 영적인 우리의 습관이 될 줄로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40일 동안 정확하게는 우리 교회에서 36일을 합니다마는 내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빠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날마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깅하는 사람도 보면 열심히 하다가 며칠 힘들다고 쉬고 그러면 이게 습관이 안 돼요 꾸준히 하면 한 달 정도 하면 몸이 만들어져요 그때부터는 힘이 안 들어요 우리 가둘리 트레이닝도 한 40일 꾸준히 빠지지 않고 받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가 좀 이상해 기도하고 나야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는 기도가 자기의 삶을 반성하는 기회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그럴 때요 기도하면서 그냥 자기가 필요한 것 가지고 그냥 울면서 그냥 하나님께 간과하는 게 기도구나 그렇게만 아는 것은 기도를 너무 좁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리플렉트 반성해 보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보곤 5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좀 더욱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홀로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유명해집니다 그 근방에서 예수님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이 경고 쳐달라고 또 날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려달라고 예수님께 모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시간이 자기에게 위기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사역을 반성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입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라도 제가 사람들이 그냥 예수 예수 하면서 환호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우쭐우쭐 되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반성해 보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체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삶을 코렉션해 나갈 수가 있어요 아 이게 기도의 베네핏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언제 내가 조용히 앉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반성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 내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런 시간이 나에게도 없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보내면서 조용히 앉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리플렉트 해 볼 수 있는 기회 있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어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다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어요 조금만 시간이 나면 손가락을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뭔지도 몰라요 계속해요 어쨌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길 가면서도 해야 돼 엘리베이터 타고도 뭐 해야 돼 차 타고 가면서도 뭐 해야 돼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잠시 1분 몇 분이라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조용히 묵상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리플렉트 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는 없어요 다행히도 우리에게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은 내 자신의 삶을 리플렉트 해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bird's eye view라는 말 들어보셨죠? bird's eye view 그 새의 눈을 가지고 본다 뭐 이런 의미가 될 텐데요 새는 멀리 높이 날아가지고 땅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기도가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시각을 가지고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한 가지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의 복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한 가지밖에 못 보는데 우리는 하나의 시각을 더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보는 거예요 bird's eye view를 가지고 봅니다 높이 올라가가지고 내려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거 가지고 막 에스크하는 그런 기도 물론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의 삶을 bird's eye view를 가지고 한번 내려다보세요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일이 전혀 진전이 안 되고 꽉 맥혀가지고 몇 달째 끙끙거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연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 여기가 안 풀립니다 여기가 안 풀려요 여기가 맥혔습니다 이게 막혀가지고 제가 연구가 한 걸음도 진전이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bird's eye view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각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연구 과제에 숨통이 트일지 어떻게 알겠어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도 요즘에는 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 기도해도 소통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래도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이 없어요 뭐 그런가 하는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무한히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작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한다 이야 이건 정말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채널을 우리가 연기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7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너무나 귀한 말씀 보세요 지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 주며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밑에 New Living Translation 보세요 Then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will humble themselves 그들이 나를 부르고 그리고 내 앞에서 헌불하게 되면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그리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 은혜를 구하면 I will hear from heaven 내가 하늘에서 듣고 And will forgive their sins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고 And restore their land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다음에요 My eyes will be open 내 눈이 열릴 것이다 And my ears attentive to pray 나는 내 귀는 너희들의 기도에 열릴 것이고 내 눈은 너희들을 향해서 열리게 될 것이다 언제 너희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짓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면 내가 내 눈을 열고 그를 볼 것이고 내 귀를 열어서 그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 말씀 속에 적어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기도하는 시간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은 없다 연약한 인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기도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오죽하면 그 인생의 마지막 밤에서까지 아휴 마지막 밤인데 좀 다른 거 하면 안 되겠어요? 제자들하고 노래방에도 한번 가시고 평생 한 번도 못 가보셨을 텐데 그리고 그날 뭐 좀 이렇게 약간 포도주라도 좀 드시고 아 그러고 마지막 밤 좀 지내면 안 돼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도 하던 자리, 기도 자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셨어요 언젠가부턴가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예전에 우리 성도들의 집에 가면은 늘 그 걸려있는 그 리빙룸에 걸려있는 그림이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 화면 한번 봬주세요 이 그림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도 많이 봤던 거고 오래전에 봤던 그림인데 지금은 이제 잘 안 보여요 이 그림의 이름이 Grace of a man of prayer 기도하는 사람의 은혜 이런 제목입니다 이 그림이 그런데 참 가만히 보면 뭔가 우리 마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지그시던 노인 한 분이 지금 두 손을 모으고 식탁에 앉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빵 한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스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성경책이 두툼한 성경책이 있고 그 위에 돋보기 안경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이 그림 속에 정말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빵이 있어야 되고 스프가 있어야 됩니다 소박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앞에 성경책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가 지금 두서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가 있으면 됩니다 기도, 말씀, 그리고 일용할 양식 그리고 그냥 최소한으로 소박하게 입을 수 있는 옷 이것 있으면 우리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은데 여러분이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이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이거 갖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만족이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많이 갖지 못했어요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왜? 이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 기도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있어야 될 거 하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바로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챔피언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날마다 여러분들을 함께 그 시간에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가끔씩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이제 사순절 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란다 그래요 야, 니들 이렇게 기도하냐? 그리고서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나오다가 그런 말을 한대요 야, 뭐 나는 기도가 정말 죽을 일일 줄 알았는데 하니까 또 되네 친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야, 하니까 된다 야 나도 하니까 되네 예, 기도 죽을 일 아닙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 할 만해요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다행히 내일부터는 기온이 그냥 싹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좀 협조적으로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협조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좀 이렇게 밀어주셔야지 그렇게 안 밀어주시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내일부터 기쁨으로 이 시간에 함께 만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새벽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영광을 받으시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을 섬기게 수고하시는 여러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 모든 전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